안녕하세요 저렴한 국산 구형 스피커가 어지간한 유명한 수입산 스피커 보다 못지않거나 우수한 특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안암전자의 TL6 라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일단 완벽한 국산 스피커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산이면 분명합니다 안암전자에서 생산을 했지만 TDL이라는 영국 브랜드의 TL6라는 모델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닛은 TDL로부터 제공받고 통은 국내 제조 네트워크도 TL6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으나 소재 부분에서는 국산화가 적용이 된 그것이 안암 TL6가 되겠습니다 국산 스피커라는 것이 경험치에 따라서 사람마다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질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늘 TL6를 질색이었던 분들 중에서 오디오를 좀 하셨다고 하면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 해볼게요 낮은 가격에 국산 구형 모델 중 가장 뛰어난 품격 있는 사운드라는 것입니다 국산 스피커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싸고 굉장히 고급적인 부분을 가진 스피커들이 왕왕 있습니다 낮은 가격대 어느 정도 좀 팔려서 구입하는 데에서도 아주 아주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 그런 기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산 중에서 뛰어나다가 아니라 이 특징은 수입 스피커들에서도 이 장점적인 부분을 보다는 따라오지 못하는 스피커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크기 중대형 톨보입니다 상당히 큰 편입니다 미로형인데요 트랜스메션 ATALS라고 이제 아나무에서 명명했는데 안에 미로형 구조로 전면 득트를 사용합니다 소리성형은 국산이라 믿기 어려운 고급진 사운드가 나옵니다 되게 고급져요 이러한 특징은 그리고 소리의 고중저역에 대한 분포 같은 느낌이 케프 104, 107 스피커가 연상이 됩니다 케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말만으로 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사이즈부터 소리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유사해서 엎치락 뒤디락 한다 하지만 107에 비해서는 결국에 조금 밀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품이 있다 라는 얘기고 뭐냐면 결국에는 통이 워낙에 크고 미로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깊은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품이 있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연출해 주거든요 거기에다가 뉴트럴한 중고역이 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케프가 많이 연상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메리트가 있습니다 추천 장르는 보컬, 재즈, 클래식 소편성 오디오인들이 좀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대중적 장르에서의 메리트가 좀 있고요 아주 빠른 팝이나 뭐 이런 류의 다이너미카 현대적인 사운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칭 87dB의 음악 자체는 평이한데 구동 상당히 어려운 규정입니다 어지간한 앰프에서도 당연히 소리 잘 납니다만 TL6의 매력을 이끌어낸다면 비싼 앰프가 아니라 그냥 구형, 분리형으로 조금 확실히 좀 밀어만 주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은 영국 TDL의 TL6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제조 장가만 낮춘 동일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층은 볼륨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고 아주 큰 볼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볼륨에서는 앰프가 확실히 좋으면 이제 보상이 될 것이고요 약간 넓은 공간이면서 고급스러운 매일 사운드의 매력이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은 약간 비싼 계열이거든요 소리 자체가 그냥 빵빵한 느낌, 호쾌호쾌한 느낌 정도는 약간 싼 액티브 스피커에서도 조금 중급 넘어가면 구현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운드는 액티브 계열에서는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운드고 깊은 느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 매니아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유닛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닛이 일단 TDL자에서, 회사에서 납품받은 유닛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TDL Electronics라는 로고가 딱 트위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탈돔 트위터인데 맑고 넓은 느낌을 가져갑니다 이게 저역이 좀 잘 나오는 기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꽤나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는 역시 TDL 모델 제품인데요 제 외관상으로 KF-B110의 형태와 약간 사이즈부터 구조가 굉장히 비슷할 것 같고요 우퍼는 또 KF-B139 운동장 우퍼랑 또 굉장히 비슷해 보여서 TDL이 최대한 모디파이한 조금 더 개선을 시킨 연식이 조금 더 요즘 신형 계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어서 기대를 좀 했고요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깊이가 굉장히 깊은 스피커라 그냥 사진으로 보실 때는 그냥 톨 보이겠구나 싶지만 제 차가 K9 세단인데 트렁크에 전혀 안 들어갔고 뒷좌석에 두 개를 포개서 정말 간신히 들고 왔습니다 유리창 깨질 걸 각오하고 갖고 왔습니다 뒷면 한번 보시면 뒷면 쪽에서 안암전자 주식회사 정말 인상 깊은 사양도 여기서 살짝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바이와이어링 대응하는 제품이고 재조년을 93년도 정도가 써였던 것 같습니다 약점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구동이고요 좁은 공간에서는 깊은 자영 나오는 제품인데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소 느린 전역 반응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느리다는 게 캐치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빠른 음악에서 뭔가 약간 처지는 느낌 정도 드는 것 이런 트랜스미션 타입의 약간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체감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마감 무수한 마감 아니지만 요즘 스피커들이 의외로 인클러저에서 굉장히 뭔가 아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는 영국 TDL의 통도 나름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안암 TDL6의 통도 상당히 좋은 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대 위요 구동 결국에는 어렵다는 얘기 다시 드리고 있는데 인티보다는 좀 저열할 만한 구형 분리형으로 밀어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 안암이든 TDL 버전이든 둘 다 모두 구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좋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TL7, TL4, TL3 같은 파생 모델들 뭐 6에서 파생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런 쪽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추드리는 분들 큰 스피커 부담되시는 분들 비추드리고요 니어필드 작은 공간 사용하시는 분들 비추드리고요 특징 철제 스팬드가 TL6는 안한 것 기본으로 원래 같이 제공되거든요 많이 방실됐기 때문에 이게 있냐 없냐 또 덕트 스폰지가 쉽게 해집니다 이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거예요 이 부분 덕트 스폰지 저도 없는 거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직접 잘라가지고 대체를 했거든요 위쪽 클립 보시면은 제가 이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느낄 수 있는 영상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로 보는 모두의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입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오디오 매니아 분들에겐 S 일반 관점에서는 좁은 곳에서는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매니아 분들인데 국산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는 분들 약간 사이즈 큰 것도 드릴 수 있는 분들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산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만 나는 실제로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조금 그런 관점을 한번 바꿔보고도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큰 기종이라 조금 쉽게 추천할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관점 일반인들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고급진 느낌을 바로바로 캐치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좋은 소리 나는 기종을 좋아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B 정도 A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좁은 곳에서는 역시 너무 커서 앞뒤 길이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좀 공간 차지적인 측면에서 소리보다는 그래서 B를 줬습니다 고정 덧글이랑 여기 정보란에 녹음 영상 링크 해놨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별도로 드리고 있는 점 꼭 저는 따로 있게 리뷰 영상 녹음 영상을 따로 올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